안녕하세요. 동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주인공은 바로 호랑이. 우리에게 친숙한 호랑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. 우리가 잘 몰랐던 호랑이에 대한 놀라운 비밀 3가지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호랑이의 털 색상입니다. 일반적으로 호랑이는 오렌지색 털에 검은색 줄무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흰색, 검은색, 금색 등 다양한 색의 호랑이가 존재한다는 사실. 이들은 모두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각기 다른 유전적 변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답니다. 두 번째 비밀은 호랑이의 눈입니다. 호랑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양쪽 눈을 동시에 움직여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. 이런 능력은 사냥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죠. 또한 그들은 어두운 밤에도 먹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답니다.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수영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. 호랑이의 발에는 수영을 돕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요. 이는 그들이 물속에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특히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에서 쉬며 더위를 식히기도 하죠. 이상으로 오늘 알아본 호랑이의 놀라운 비밀 3가지 어떠셨나요?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물들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김신 러iere h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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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